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그것을 가름해서 서면 답변서를 냈는데 그 서면 답변수가 5줄이 최대지 않는다고 합니다. A4 용지에 5줄이 최대지 않는 것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보낸 모양입니다. 그런데 검찰 측 관계자들이 그걸 보고 상당히 자괴감이 들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검찰 측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이 양반이 뭘 믿고 이렇게 하나 그런 생각 들었기도 했을 것 같고 참 착잡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면은 뭐 그 내용 한번 그냥 가십에 해당하지만 그래도 이 더불어민주당 측이 현재 검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검찰 서면 답변서 5줄도 최안되게 보냈다. 글자 크기를 키워가지고 A4 용지 한 장에 달랑 적어가지고 아마 보낸 모양입니다. 고 김문기 정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그리고 벽형동 사업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지난 9월 6일 자신의 혐의를 묻는 검찰의 서면 질의에 대해서 5줄도 최대지 않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놀랍게도 검찰은 이것저것 아주 구체적으로 물었는 모양입니다. 그 내용도 마저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이재명 당 대표에게 많은 분량의 질문이 담긴 서면 질의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A4 용지 한 장 분량도 최안되는 5줄 미만 답변서를 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9월 8일 이 대표를 기소한 뒤에 이재명 당 대표는 검찰 주석을 안 하고 서면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다섯 줄도 최안되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주 간략하게 답변했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아니고 아주 간략하게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참 대단하네요.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대표가 보낸 서면 답변서의 내용은 다섯 줄도 최해되지 않는다고 한다. 답변서 내용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당 대표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일처장을 모른다고 했던 햄이 백형동 사업 관련 성남시가 부지 용도 변경을 주관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가 용도 상향을 획박했다고 말한 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지만 아주 간략하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좀 과하고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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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략하게 작성해서 보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저는 딴 거가 아니고 그냥 너희들 엿먹어라 뭐 이런 거지. 너희들 엿먹어라. 이렇게 이제 검찰 일반인들이야 검찰 소환을 한평생을 통해서 한 번 갈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검찰은 그 악과 관련된 정치 경제 선거사범의 큰 악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수사하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검수완박 법안을 통해 가지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의도와 저의를 한 번 더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너희들 엿먹어라. 이것이 다섯 줄 미만의 이재명 대표의 답변서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비난을 했는데 몇 분만 보시죠. 김유학님께서 그렇게 법을 우습게 알고 까불다가는 조만간 별로 크지도 않은 코를 크게 다칩니다. 2610명이 찬성하고 13명이 반들했는데 사실 뭐 이런 운동권 출신들이 갖고 있는 헌법과 법에 대한 것은 도구나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검찰이라든지 그런 공적기관도 자신들의 직권연장과 재직권을 위한 일종의 수단이나 도구를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도구를 여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검찰 관계자들이 참 말과 글로서 다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다섯 줄짜리 그렇게 답변서를 낸 거죠. 김정만 시민께서는 범죄자는 증거가 확실해질 때까지 거짓말로 자신을 감춘다. 거짓말로 자신을 감추거나 아니면 침묵으로 감추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또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 생각해보게 되면 옳은 일은 아니지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이나 민주당 관계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주저리 주저리 할 이야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차장에 관한 부분들은 방송에 다 녹화가 되어 있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국토교통부가 백형동 용도 상향조정과 관련해서는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부분들도 국감장에서 발언한 발언이지 않습니까? 국정감사 장소에서 발언했기 때문에 그게 국회 TV를 비롯해서 모든 부분에 다 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난감한 것은 자기가 한 부분들을 내가 그런 말 안 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다 녹화나 녹취가 담겨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양을 좀 근사하게 만든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조금 이렇게 그래도 그냥 예의를 차려 가지고 이 사건은 이렇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검찰 관계자들이 그렇게 불쾌하지 않게 그렇게 보낼 수 있는데 한마디로 너희들 딴짓 하지 말고 야 엿먹어라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검찰은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벼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막판에 검수완박법안 강행통과를 통해 가지고 검찰 조직의 완전 무력화를 도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측 사람들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니까 공식적으로 공직에 있고 하니까 불이익 같은 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속내를 잘 표현하지 않겠지만 참 속에 엉어리진 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재명 당대표가 뭘 믿고 그래 다섯 자리를 탈락 넘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서면 답변을 했으니까 이건 먹고 떨어져라 이런 식으로 했는지 할 수 없지만 아무튼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보도록 하죠.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들이 모두 다 젊고 그동안 걸어온 길을 보게 되면 좀 올곧은 성격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빠져나가기가 무척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척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는 위선에서 예를 들면 정치적 협상이 가능해가지고 뭘 좀 봐주라 이렇게 할 차원을 이미 넘어선 것 같습니다. 다섯 줄도 최대지 않는 이재명의 서면 답변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이 건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참 너무하다 그런 생각이 일단 한번 들었습니다. 옳은 일도 아니고 뭘 믿고 저렇게 하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말씀드리면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다른 말을 더 할 게 없는 거죠. 말을 했으니까 그리고 말이 다 녹화와 녹음으로 다 기록으로 남아있으니까